안녕하세요.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입니다. 독일리그의 포츠담은 1월 20일 티르키의 명문팀인 바키프방크를 챔피언스리그에서 무너뜨리는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그것도 홈이 아닌 원정이었던 이스탄불에서 말이죠. 당시 19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를 하였던 네덜란드 여자 배구 국가대표의 플레르 사벨코엘이 눈에 띄었습니다. 물론 이날은 야스퍼나 네메스도 모두 나란히 19득점을 기록하면서 잘했지만 사벨코엘은 지난 시즌 vnl 대회에서 우리와의 경기에서 나왔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플레르 사벨코엘의 포지션이 아웃사이더 히터라서 국내 여자 배구 v리그로 오게 될 일은 거의 없겠지만 당시에도 다부지고 수비가 괜찮았고 184cm로 크지 않은 신장에도 블록킹이 좋은 편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당시 vnl 대회에서는 우리와의 경기에서는 5득점밖에 없었지만 일본과의 경기에서는 무려 20득점을 기록하는 등 꽤나 많은 득점을 기록한 경기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 챔피언스리그에서 디펜딩 챔피언인 바키프방크를 이겨버리는데 블록킹 4개를 포함하여 19득점이나 기록하는 것을 보고 네덜란드 리그가 아닌 포츠담으로 이적을 했다는 것도 이때 알게 되었네요. 포츠담은 챔피언스리그 시조에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쉽지 않은 조편성입니다. 바키프방크와 이탈리아의 노바라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바키프방크를 이겼다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듯합니다. 이번 시즌이 끝나면 또다시 vnl 대회가 시작되면 우리는 네덜란드와의 경기를 또 치르게 될텐데 그때 플레르의 사벨코엘을 만날 수 있을 듯합니다. 물론 국내 v리그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포지 포지션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대를 해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포츠담에서 v리그에서 볼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사벨코엘보다는 아포지신 네메스가 더 가능성이 있을 듯한데 다음에 소개할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 vnl 대회에서 네덜란드와 만나게 된다면 등번호 2번 플레르의 사벨코엘이 눈에 들어온다면 3분 스포츠에서 소개한 그 선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듯하네요.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